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요 지역에 있는 해방하지 않은 마을들이 그러니까 호다닥 밀어봅시다 아 이래서 암상인이라고 떴나보네 밤에만 거래를 해준다 알겠- 아 또? 여기도? 미치겠네 진짜 근데 잠시만 저기도 솔직히 할 필요 없지 않나? 이게 저죠? 어? 아닌가? 이걸 위해서 하나? 아닌가? 아 모르겠다 씨 아무튼 나중에 밤에 다시 오는 걸로 하고 어 뭐야? 여기는 뭐가 없네? 매직마인 망원수정 저건 뭐야? 아 코르니아 성소? 성소 저거 어디 또 있지 않았나? 일단은 그럼 여기로 갑시다 응? 네가 아버지의 명예를 왜 뭐 일단 지가 그렇다고 합니다 분장부터 입수해 뭐야 이건? 이것도 스토리 있는 퀘스트인가 본데 요거부터 해야겠네요 그러면 음 짓을래? 빛난다 못 잡는데? 아 샤먼 때문에 아 샤먼 때문에 아 대체 무슨 전염병이길래 사람들이 끌고 가서 죽여? 응? 참 찾아야되는 수기가 많네요 제가 이거 안되는구나 빨리와 얘네도 안되겠네 레벨 빨로 미는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기 반짝이는 것만 좀 죽고 어 뭐야 그리고 암상인한테 잠깐 들렀다가 어 이거 뭐야 어 이베이드를 준다고? 음 음 저거 손꺼울 3만원짜리야? 미쳤다 가격 일단 일로 갑시다 떠드는 축으로 슈브 지방은 미지의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있다 환자는 영주의 저택에 강제 수용되었고 살아서 나온 자가 없었기에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다 영주를 차단하고 백성들을 공포해서 해방한다 영주의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있다 그런지? 그렇군요. 사실은, 항상 비권자가 필요하군요. 희생을 두려워하고, 훌륭한 운명이 가능하군요. 하지만, 그 이후에 죽었을때, 당신에게 도둑이 필요하군요. 바르토로돈... 또, 또 다른 사람을 찾아봤던 것인가? 괜찮을 것 같다. 모짜렐라가 있는 것 같다. 그 땅에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기고에 와던 사람은 이것이 마지막으로 말할 것이다. 그럼, 실행은 잘 됐다. 그것은 당신이 알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이 사람의 목적이다. ジェノイラに逆らう者どもがそこまで迫っておる 奴らを死人に加えてもらうよう伝えに来たのだ 反乱軍がここへ 今邪魔されるわけにはいかん 私の手税を置いていく 戦力として好きに使うがいい 助かる 使わせていただこう ヴァルトロ殿 タチアナはここに残り 実験を続けさせるのだ はい ジスラー様 シチェルを伸びる 兵を集めろ すぐに出るぞ ゲソク 실험をした スレーギーテリーじゃな ジスラーは薬を完成させたのか 私が手を貸したのだ コロアイじゃと思っておったよ 手を貸した? よくも言えたものね お前はジスラー様にふさわしい相手ではない でも あの方が望まれたので 私は従っているんだ この券を従っているんだ この館から出てくる あの方も自宅する バルトロ殿はあなたの中で バルトロ殿は何か? あの方もできる 랩 자체는 제법 좁네요 그만큼 세다는 건가 적들이 브레이브도 다섯 아니 네 칸이나 줬어 야 이거 설마 조졌네요 그나마 흠 그나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밑바닥에서 싸움 걸렸어? 돌겠네 진짜 사랑하자 겹치는 공격을 받네? 음.. 상태가 별로 좋진 않네요 하지만.. 음.. 아 그 어시스트 좀 안하면 안되니? 너무 장난한데? 아 그.. 아.. 승리! 내가 너무 좋아! 당연한 결과입니다. 어디서든 한 번에 도착합니다. 제 눈에 가르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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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보내드리고 뭐야 아 아직도 남았었어 아직도 남았지? 아직도 남았지? 어디에서만 이럴수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도착이 될 것 같지? 와, 저거 어떻게 방어력이 저래? 자 자 잡았다 자 잡았으면 됐어 잡았으면 됐어 조셉 습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하고? 샤먼도 있는데? 아, 이거 진짜... 아, 진짜... 생각할까? 어디서든 한 번에 뛰어내려? 생각할까? 어디서든 한 번에 뛰어내려. 어떻게 뛰어내려? 아직...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가끔. 역시. 역시 그리핀 부대야. 너무 좋았다. 저 남은게 지슬랭이지? 막타치러 갑시다. 이거 브레이브를 좀 잘 써먹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못 써먹어. 그렇게 착하게 좀 사시지 그랬어요. 아이씨. 아이씨. 와, 스칼릿. 경험치 저거 남는건 좀 아까운데? 저 카나를 공격한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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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갈贝 transportation town Lorenz takiej ingenier 신 some reason why 가증스러운 질병. 어? 가증스러운 질병? 그러나 그 다음은 타빼하나가 도와줄게 이제 다시... 너의 모토에 가게 될 것이다 말하는 거 보면은 자기 소중한 사람을 질병으로 잃었나 본데 나의 노력이 무대되면 아... 이거... 어? 연속 전투라고요 여기서? 아니 이거는 예상 못했는데요 이리와 이곳은 이곳을 지켜버렸다 생각해볼까 큰일 났다 안멱해지는 것이죠 이건 몰래 어쩌고 제가 사랑한다면 다행이야 와.. 각이 안보이는건 아니라서 다행이야 굿 오쉬가 두번 때려줘서 살았다 홀리쉣 도착합니다 도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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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휴식 안눌렀다 이거 롤프 부대라도 가야되겠는데 도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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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해 어그로가 좀 끌리면 좋을텐데 어그로가 좀 끌리면 좋을텐데 어그로가 끌렸다 보내 의미 없겠다 돈 뜯어 오 나이스 1800원 들이받아 아니 이거는 진짜 악밖에 안남은 애잖아 이러면 미안하다 가라 아니 나도 몰랐어 얘들아 그러는지 몰랐어 하지만 어쩌겠니 난 죽여야돼 너희를 느낌이 저대로 죽은거 같은데 저 레제렉션에 저건 뭐야 다이앗 두개는 설마 PP 두개 써야된다는건가 너무 조건이 빡센데요 내가 아직 쪼레비라 그런가 PP 한개여도 고민하고 있을텐데 아니 PP 아닌가 저건 SP인가 AP AP 아니 우리도 몰랐어 아니 우리도 몰랐어 진짜 황 전 미안하구만 인도네 명나라는거 라면에 이러면서 하는거 그렇게 친한 척 말해도 돼? 여기에는 지스란님이 수술을 연구하고 있었어 무슨 말이야? 가면높이는 얼마나 무서운 얼굴일까? 의상적이 일반적이지 않나? 몇 년 전부터, 병원에 일어났다. 지스란은 병원으로 입고, 사람을 변경했다. 병원을 싫어하는 것만, 수술을 연구하고 있었어. 아니 그냥 죽은 사람들을 쓰는 거 아냐 단순히 아니 전염병으로 죽은 영민의 시체만 갖다 쓴 거 아냐 전염병을 얘네가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근데 얘네 아니면 누가 만들 수 있는데 그거 니가 만들 수 있냐 원래 소문이 좋을 수만은 없는 거야 어떻게 꿀밤이라도 한 대 먹여야 되나 아니 따라오지 말고 여기서 연구하시라고요 뭐 자동화 공정이라도 차리셨나 어 저 나중에 칼 꽂으려고 잘때 진짜 창작물 말고 역사상으로 그런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저래 놓고 동침한 다음에 탈로 지도자를 죽인다거나 되게 무서운 거야 지금 저거 그게 애니나 막 그런 서브컬처에서는 막 이제 저런 애가 주인공한테 사랑에 빠지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지만 역사적으로는 저러고 죽는다고 저렇게 품었다가 죽는다고 흑철 도끼 오케이 안 그래도 지금 우리 도끼랑 해머캐가 많거든요 오히려 잘됐어 그냥 힘내 아니 전염병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진짜 나머지 다 죽는다니까 그거 전염병을 너무 쉽게들 생각하고 있어 뭐 무지해서 그런 거라 생각해야지 물론 얘네가 환자에 대해 실험을 하면서 한걸음 나아가고는 있었다곤 하지만 뭐 처우가 좀 개판이었다 그럴 수 있지 그런 부분은 일단 뭐 고쳤다고 하니까 고친다고 하니까 주인공 내가 어쨌든 전염병은 진짜 위험한 겁니다 카운터? 아 커스까지 걸어놓고 나쁜 놈 압도적인 딜로 즉사시키는구나 어떻게 못하는데 저자리에 딜을 조금이라도 넣을 수 있는 캐릭이었으면 잡았다 끔찍하구만 아 사과 두개 나중에 캐지 뭐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것들은 잡다한 일반 퀘스트일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호다다닥 미는 쪽으로 여기서부터 돌면 되겠다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